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쌤이요. 어느 선생님도 해설강의가 올라와 있지 않을 때 제가 해설강의를 지금 짠 하고 준비했습니다. 내가 제일 빨라. 자, 우선은 쌤이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요. 지금 한밤 중입니다. 밤중에 일단 청평을 먼저 만들어서 일단은 이제 먼저 공유를 하고 그 다음 해설강의를 찍고 있는 건데 문제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고 청평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설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총평은 자세하게 우리가 또 따로 한 번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던 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 세계사 한 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는 뭐 평양 문제니까 우리가 쉽게 쉽게 갑시다. 자, 이 문제는 미라를 만들 때 했어요. 미라가 나왔고 날강이 나왔으면 우리는 뭐 쉽게 알죠. 이건 바로 뭐겠다. 아, 이게 지금 이집트 문명이구나. 자, 그러면 이집트 문명이니까 정답은 그렇죠. 피라미드. 이게 답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구라트를 건립하였다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면 이거는 자, 이 그리스 지역의 문화를 설명하는 거니까 정답이 되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골의 전보 개념을 기록하였다. 이거는 언제 갑골은 주나라, 이건 지금 은나라가 될 거니까 중국 황허 운명이죠. 은나라의 황허 운명. 자, 은나라 혹은 상나라라고 하죠. 그렇죠? 모헨조도로 하라파는 인더스 운명인 거니까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바로 2번. 자,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요. 처음에 자료가 어려울 것 같았지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는 가에서 활동한 자, 요론 요론은 사제로 써라고 했는데 이 사제가 누군지 몰라도 여기서 대원 울루스의 대도를 출발해요. 자, 대도 나왔고요. 대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고타이, 우구데이 울루스의 칸으로부터 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이건 원나라구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당시 훌라구 울루스의 칸은 맘루크 왕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과 동맹을 추구했고 자, 이 사람을 이렇게 보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울루스의 느슨 연합체인 가의 유라시 연결망으로 인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포인트들이 주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일단 전반적으로 뭐 대원 그 다음에 자, 여기 대도 그리고 오고타이, 오고타이, 우구데이 울루스의 칸 자, 너무 많죠. 그죠? 우리가 울루스라고 하면 대개 대몽골제국의 지역을 울루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반복이 너러분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원나라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몽골제국이구나 자, 몽골제국이구나 원나라구나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이 원나라가 거대하다 보니까 역참을 운영하였다. 자,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역참을 설치하고 이걸 소식을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어요. 자, 군기철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청나라 옹정제를 말하고요. 만안병용 문제에는 이것도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맹안녹제는 금나라, 남명관제, 북명관제는 거란이 될 거예요. 이 나라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네,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고대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면 대부분 시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운 순서를 떠올리죠. 뭐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 다음 로마를 배우니까 당연히 그리스랑 로마 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는 자, 로마 공화종이 나와 있고 갑자기 마라톤 전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마라톤은 그리스에 나오던 거잖아요. 또 펠로포네소스, 그리스에 대한 거예요. 근데 로마에 또 포회네소스에 나왔어. 이것도 로마에 대한 얘기야. 뭐야? 언제 들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이 로마가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팽창했던 그 시기는요. 시기적으로는 요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유출해보자면 자,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나한테 안 배웠다 하더라도 좀 유출을 좀 해볼게요. 유출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이 요기 지역 자,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확장했던 시기는 이 그리스가 펠로포네소스 동맹을 통해서 뭔가 스파르타가 힘을 키우고 이거에 반달하면 이제 델로스 동맹이 이제 힘을 키워서 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즉, 펠로포네소스 전쟁 이후 펠로포네소스 전쟁 즉, 그 이후에 그 뒤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가 힘이 약해져요. 그리스 내부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꼴이나 마찬가지 스파르타와 스파르타와 아테네 썸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가 약해지게 되죠. 그러자 그 이후에 점점 힘이 약해지자 그 위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힘을 키워서 확장을 해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펠로포네소스 전쟁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샘한테 안 배웠다 하더라도 그러나 샘이 이거 강조했었죠. 세계 특강에서 얘들아 조심해야 돼.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아레산드로스하고 로마는 시기가 겹쳐 얘들아 라고 엄청 강조하면서 세특에서도 지금 여기서 폴리스가 등장하던 그 시기에 로마가 이미 건국이 됐었다는 거 말했었어요. 그렇죠? 솔론이 개혁하던 그 시기에 로마가 공화정에 나섰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러면서 유산 시기에 로마가 성산사건하고 12법 하고 하면서 A 시기로 공화정에 발전하던 그 시기에 이때 아테네가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겪다가 나중에 고꾸라질이 되고 그 뒤에 결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장과 사망의 이 시기 나온다는 거 즉 A 시기 한참 A 시기 하던 그 시기에 요일이 나온다는 거를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웠고 엄청 쉽게 풀었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약한만 더 생각하면 되는 곳이었다 라는 부분인 거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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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